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 4 4 5 5 5 5 5 5 5 5 7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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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6 6 6 7 7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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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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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9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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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8 9 6 6 6 6 7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2 10 10 10 10 11 11 11 11 12 11 12 12 12 12 12 12 13 13 14 12 13 14 14 15 15 15 15 15 14 15 15 15 15 15 천천히 안타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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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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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행 밀리지 않고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약 300미터만 좌회전하세요.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. 연습할때는 잘 되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분과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할때는 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? 연습할때는 잘 흔들어가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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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